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입니다. 박민수 팀장님,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을 접근해 볼까요?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지수 하락의 어떤 원인들 좀 살펴보고요. 이에 따른 우리들의 전략들을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어떤 조정 국면들, 사실은 상당히 해외 증시에 비해서 어려운 국면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원인들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최근에 달러 부분이 상당히 강한 부분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최근에 키프로스 사태가 나타나 주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잠깐 준비한 화면을 보여주시면 달러 인덱스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그리스 재정위기 때도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아주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는 결국에는 뭐냐면 안전자산에 대한 리스크 요인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언 현상들이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국면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머징 시장에서의 자금들이 유출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결국 지금 같은 경우도 달러 인덱스 했던 강세 국면 속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결국에 자금 유출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들이 이 표에서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GM 쪽은 어떻게 보면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3월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순유출로 반전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인터내셜 펀드 같은 경우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선진국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이머징 쪽에서는 순유출이 나타나는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언상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특히 한국과 대만 특히 아시아권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8일에서 20일 어제까지의 상황들 보시면 대략 한 9천억 정도. 대만은 좀 더 저희 나라보다는 최근에 더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 결국에 전체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키프로스 이러한 문제들이 전체적인 안전자산 선언상을 최근에 1, 2주 사이에 나타내줬고 외국인의 매도가 결국에 시장의 하락의 어떤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계속 연속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키프로스의 문제는 상당히 규모가 좀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국가 부도까지 간다 하더라도 한 250억 유로 정도 GDP 규모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거에 그리스의 부재 금융을 한 2,200억 유로를 했으니까요. 그 규모에 비해서도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지금 해결 국면으로 최악의 상황도 그러한 상황이지만 해결 국면으로 간다고 보면 정상적인 그런 자리로 대체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아시아 쪽에서의 어떤 경기 상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습니다만 중국의 PMI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춘절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거의 어떤 경기순환의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PMI 지수도 50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갈 거냐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반등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최근의 어떤 지수 하락들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이다. 아마 일시적인 어떤 그런 조정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런 어떤 업종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조정들이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좋았던 IT 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30선이요. 지금 1970인데 한 40포인트는 좀 더 열어두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장기 입형선이 지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정이 좀 더 들어온다라면 그 지지를 염두에 두시고 매수 전략을 부수하셔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일단 거래소 기준을 좀 많이 보셨던 것 같고 이번에는 좀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볼까요? 방승현 연구원님. 지수는 지수고. 네. 섹터는 섹터니까. 섹터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오늘은 좀 보안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쪽 많은 분들이 조금 중요시하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나치게 강조해도 조금 부족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발전과 함께 주로 금융거래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런 일상생활들이 주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해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큰 이슈가 되었죠. 방송사와 금융권의 유리없는 해킹을 비롯해가지고 크고 작은 해킹 피해들이 지금 현재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킹 피해에 해킹에 노출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24시간 해킹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LTE 보급률 상승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데이터 전산망의 사용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현재 개화 단계에 있는데 나중에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 해킹의 피해가 현재의 피해보다 배 이상으로 클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에서부터 백신 그리고 기기들의 암호 인증까지 보안 산업의 성장은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업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스테크는 먼저 말씀드리겠네요. 현재 IPS 보안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2012년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수출 증가세 지속이 전망이 되고요. 또 국내 시장에서의 수요가 공공 부분에서 민간 부분으로 넘어가서 매출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인 창조 경제에 부합되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트소프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약의 해외 진출로 인해서 캐시카우 사업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 미주 지역에서는 알약을 로보스캔이라는 브랜드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신규 출시한 웹브러저인 스윙의 이용자 증가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카발트의 해외 진출 원년이 올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셜텍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주 고객사인 림의 재고 저정이 마무리되면서 OTP 물량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부터 지문인식 기능이 추가된 OTP의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애플의 어센텍 인수로 시장의 관심이 크루셜텍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주 고객사인 림의 재고